안녕하십니까 최저입니다. 오늘은 턴골드론 할건데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요놈의 요건 언제 지 아잇 뭐야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잇 uh constante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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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정도면 대학이 실이 많군 잠깐만요 아 그래 이정도면 대학이 실이 많군 잠깐만요 아 오늘은 딱 3판만 할게 3팡 3팡만 해도 될까요? 그냥 시험사항 가서 3깡은 했지만 일단 좀 할게 ㅠㅠ ㅠㅠ 잘 자식해 와 얘 아슬아슬했어요. 자... 가죠 통걸드로 하나만큼은 유한이 육식을 한다는거에요 아 까불다고 죽었어 어! 자, 시간을 찍으려면 한 번은 아, 한 번씩 아, 한 번씩 아 아 짜잔 짠 호이야 어르신 이젠 안할게요 왜냐면 이걸 하다가 시간이 다 보내지면 안 되잖아요 아 뭐야 제가 예전에 여기서 끄는 거 같은데 이 다음이야 아 꼬여 뭐지 뭐시오 얘로 바꿀게요 자 두 번째 빠르게 갈게요 최고점수래 오우 뭐야 사러가다 기다려 많이 덜할게요 오쑤 오쑤쑤쑤쑤 아 150이야 이거 점프를 좀 하면 200 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읍 한번 도전해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사기야 이런게 어딨어 야 이런거 언제 나왔대 이런거 언제 나왔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있어 아 아니야 이딴거 받아줄줄 알고 아 아 아 아 자존심 빼고는 안되겠어 절석 자존심 빼고는 안되겠어 뭐야 이거 이거 하나는 짓고 안해도 되겠어 가다라 바보들아 가다라 바보들아 가다라 바보들아 가다라 바보들아 가다라 바보들아 약 Ils 한다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